안녕하세요. 디라이스의 원대의 테디 방친성입니다. 일단 매치 17연패를 끊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초반에 2승을 챙길 때까지 너무 좋았는데 강팀이랑 3, 4번의 연속을 만나서 저희가 지고 솔직히 별로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저도 근데 그 패배에 있어서 저희가 소극적으로 바뀌고 서로 여유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다 보니까 연패 내패에 되게 빠져져가지고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이라도 그래도 연패를 끊어가지고 나은 경기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경기 자체가 니달리가 되게 캐리를 해줘서 다들 여유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2세트 때 시바나를 꺼내게 됐는데 첫 세트를 이겨서 자신감도 있어서 시바나가 근데 좀 좋다고 생각해서 내부적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뽑게 된 것 같고 근데 막상 뭔가 좀 상대 웜홉을 들어오고 막 하니까 두고만 갔을 때 좀 힘든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좀 유리해졌을 때 속도 계산 생각해서 상대 사이드 포탑을 갈군다거나 오우제트를 포기하고 사이드 포탑을 챙겨보는 운영 단계에서 저희가 되게 대화된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운영 단계 쪽을 좀 더 잘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번에 연승 연패도 꺼냈으니까 첫 세트는 뭔가 첫 세트 두 번째 판은 뭔가 운으로 좀 이긴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2세트 때 저도 나루공 맞고 뭔가 폭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제리공도 갑자기 미스가 나가지고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운 좋게 살면서 제가 떡을 키까지 먹으면서 키까지 먹어가지고 좀 운이 좋았던 판인 것 같아요. 일단 저희 팀원들 다 매치 17연패를 하고 있어서 정말 힘들어했는데 승리의 맛을 봐서 좀 더 저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지점이 됐으면 좋겠고 남은 경기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비행키가 되게 T1도 작고 되게 놀라웠어요. 그래서 1라운드 때 저희가 이겼었는데 2라운드 때 또 이길 수 있도록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연패하는 모습 너무 보여서 제 여유도 없고 뭔가 좀 경기력이 잘 안 나왔는데 이번 승리를 통해서 다시 자신감을 찾아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